여기는 해남권이 자랑하는 전국구 바다 낚시명소 외모군도입니다. 외모도 온섬 북쪽 갯바위에 내린 우리 낚시인 즉 한마리를 걸었습니다. 어떤 오종일까요? 여름 시절에 외모군도 갯바위에서 낚인 오종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종이 나오겠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참돔, 골돔, 감성돔 같이 내렸던 동룡학시인이 지금 떨치질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지금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오종일까요? 참돔입니다. 참돔 시야리 상당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이 시기에 나오는 참돔이 제가 40에서 50cm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제삼입니다. 유제삼씨. 해남 현직군이시죠?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고기 들고 포즈 한번 채 주십시오. 이런지. 자, 저는 지금 잡지용 스티커스를 제가 자, 축하드립니다. 고기, 선생님. 고기에 낚싯대 잡시 나누으시고요. 고기 들고, 이렇게 한번. 와, 시야도 좋은데 예. 때깔이 너무 곱습니다. 어, 우리 낚으신 분. 예, 예. 넘어가. 자. 예, 예. 그렇게 계십시오. 쭉 한번만 내밀어주세요. 때깔 한번 보십시오. 자, 고기가 시야리 너무 좋습니다. 야, 채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예. 우리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